떠오른데? 어우! 이거 참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오케이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헷갈려 죽겠네 7 이런 날 사실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싫지 어 뭐야 아 이거 버리라 아 이거 7일 하지마 지워지는 거지 아아아아악 아 이렇게 납싸불을 만들어놨어 설마 이거 하루 종일 다 있는 거 아니겠지 삼촌 아 7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7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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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내 팀장 못 될 거 같은데? 그잖아 팀장 못 될 거 같아요 느낌이 아니 아 지금 벌칙을 3개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하나 받았네 아 꽃다발을 두 개나 받았네 아 진짜 꽃다발을 두 개나 받았어 오 어 야 통과이네 통과야 통과이네 어 뭐 나 꽃다발 두 개야 그러니까 통과한 거잖아 형 하나야 하나 나 하나 했어 너는 세 개 다 걸렸대 세 개 다 걸렸대 넌 세 개 다 걸렸대 넌 세 개 다 걸렸대 넌 세 개 다 걸렸어? 와 형 명치은 존경한다 야 너한테 오버한 게 존경 안 걸렸어? 내가 무서워 나중에 광수 신들린 거 특징 한번 해보자 얘 모르는 거야 진짜로 어 쟤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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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도 다 통과했네 이거 몇 개야 형? 너 다 통과야? 얘 다 통과 두 개야? 네 아 두 개야? 4 6 9 아 이야 오 대단하네 야 광수 세 개 다 걸렸대 야 넌 세 개 다 걸렸대 이건 없는 게 넌 진짜 재수 없는 거야 아니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예능으로는 예술이지 예능으로는 예술이지 예능 좀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벌칙이 좀 걸리는 거 같아 벌칙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금방 끝나요 벌칙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니 그 올해 뽀뽀하는 분 있잖아요 뽀뽀하는 분 그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도 벌칙이 포함인가요? 그건 아니죠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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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못다 갈 오 뭐야 아 뭐야 어 행운이죠? 팀장님 축하합니다 팀장이야 너 칠층 같지 칠층 팀장님 축하합니다 팀장님 축하합니다